가요가 좋다 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죠 오늘 이 기분 끝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룡포 들려 드릴게요 그곳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흐물아 가무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눈을 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날의 빈대에 오게 낯설이 채워라 그 욕심 어렸나 이 세상이 있시더라 채워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내 마음 받아준 거 꿈속 같은 그곳 해룡포로 돌아가려 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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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속 같은 그 고을 괴로워보러 돌아가려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